구독해주실거죠? 아 몰라 짠 아니면 한달 시상식 때까지 살 빼는 거 집착하지 않다가 첫눈으로 한다는 역시 감자탕 고기가 냠냠냠 잘 먹겠습니다 방법은 하나, 지금처럼 대충 막 살다가 프루셋을 착용하고 시상식에 간다 복대를 산다 너무 타이트하지? 쓰러지는 거 아니야? 아니면은 헐렁한 블라우스에 좀 쪼이는 치마?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요즘엔 또 시상식 드레스 코드가요 예전 같지가 않아 내가 2012년에 시상식 했을 때는 난 당연히 시상식이고 막 레드카펫 생각하고 막 레드카펫은 레드, 레드, 레드 드레스 이렇게 입었는데 다른 분들은 막 청바지에 그런 티 아 진짜 나의 이불킥이다 그래서 어 뭐지? 망했다 나만, 나만 오바했다 작년에는 다 남자 비즈의 분도 다 턱시도 나비 넥타이 다시 원래 시상식 느낌이 됐어요 아 뭐 옷을 뭘 입어야 돼?